이제 잇딱에서 가장 하긴 하지만 이 분이 잘 전했고 올 해의 싱글 앨범 이 분이 잘 전해졌죠? 이 분은 잘 전해졌죠 청소한 앨범 잘 전해졌뜨려 청소한 앨범 과연 탄앨범 폭탄 시留기 оде의 뭐라할까요 약간 수트는 수트인데 이렇게 단정 하지만은 않은 헤어스타일링도 뒤로 넘기고 좀 삐죽삐죽하고 너무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 그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평소와는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